김건희 여사가 어젯밤 마포대교를 찾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걸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치훈 김윤영 의원님 말씀 차례들어 볼까요? 저는 섣부르냐 아니냐라는 질문 자체를 거부합니다. 섣부르다라는 것은 좀 잃은 것 아니냐 이런 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잃은 게 아니라 지금 아예 부적절하다 앞으로 행보를 하셔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김건희 여사는 우리가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후보자 시절부터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아무런 사과나 유관 표명 없이 그거에 대한 범벅 없이 자연스럽게 사실상 영부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디올백 관련 사건 이슈가 커지니까 그 이후로 또 잠행을 하다가 이제 또 자연스럽게 재개를 하신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저는 뭔가 이번 검찰이 국민권익위의 디올백 수사와 관련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판결,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 그리고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것들을 진실로서 밝혀냈다, 면제부를 얻었다, 이런 지금 제스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기엔,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서 주장하기에는 이것은 오히려 더 큰 거짓으로 덮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밝혀진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명명백백기급 밝혀질 때까지는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까지는 활동을 재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행보를 해도 된다, 그러면 행보는 적절했는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왜 대통령이 해야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영부인이 활동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영부인이 할 수 있는 활동, 그것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는 있겠으나 이전까지 일단 영부인이 해도 되는가, 재개를 해도 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나 동의도 얻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기존의 영부인이 하던 행보가 아닌 마치 대통령이 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무슨 선제적 대응을 지시하고, 순찰하고, 보고받고, 이런 것들을 영부인이 왜 합니까? 영부인이 이걸 왜 하는 것에 대한 당의성은 국민들, 너는 누구도 공감해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몇 장의 사진이라고 했는데, 사진 많이도 올렸더라고, 십수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무슨 화보 찍는 것도 아니고, 저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저 행동을 만약에 몰래 하셨다면, 그런데 어떤 시민이 지나가다가 알아보고 찍어서 올렸다면, 그랬다면 그것도 평가를 지금처럼 박하게 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더하다, 마치 이건 보란 듯이 우리는 영부인은 자유를 얻었다, 행보를 해도 된다라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듯한 십수장의 사진을 보면서, 저는 참 여전히 대통령실이 국민의 민심을 못 잃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우선 지난 5월 캄보디아 정상부부 오참부터 이미 활동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무혐의 받은 것에 따라서 활동의 폭이 넓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 맞는 부분이고, 저도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 일견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의료개혁처럼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지금 약간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맞지만 현장에서 저렇게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께서 사과를 하는 부분의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과를 하시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있지만, 정치적 상황이나 그런 고려해서 못했던 점까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활동을 공개적으로 얼마나 더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은 점까지 고려해서 대통령실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여 위원님, 결국 여러 의혹이 아직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완결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 혹은 옹호 이런 여론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말씀하신 건 명품백 수수사건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법적, 정치적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당장 최근에만 해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어디 다른 곳으로 출마를 권유를 하면서, 그렇게 할 경우에 대통령이 맞춤형 공약을 내줄 수 있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고, 조만간 텔레그램 캐쳐본이나 증거, 증언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다. 나 김 여사한테 이런 문자 받았다, 자랑한 사람이 있고 실제 당선된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역순으로 더 돌아가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사과할까요, 말까요? 여러 통의 문자를 보낸 것, 그것도 총선에 결국 개입하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자에서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실토를 했었고요. 채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는 임선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이 있죠. 정기국회 시작했으니까 조만간 국감에서, 국토교통위에서 아마 얘기가 나올 텐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공공지구 개발 특혜 의혹,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의 이런 의혹은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종료 때까지 계속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나간 행사, 자살 예방의 날이거든요. 저는 김건희 씨가 참 뻔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김건희 씨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끄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 국장이 자결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물론 김건희 씨가 누굴 죽어라 말아라,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자라는 표현은 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는 이 죽음의 책임이 있고 그렇다면 다른 행사는 몰라도 자살 예방의 날 행사에 어떻게 자기가 얼굴을 내밀고 저렇게 대통령처럼 대통령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몹시 유감입니다. 물론 권익위 국장의 사망사건의 인과관계는 아직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요. 김영리 의원님, 반론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아닌 부분을 너무 사실이냐고 말씀하시는 것에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으로서 비난할 수 있는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국민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적 감정 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마치 너무 이용해서 확대 생산해서 얘기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일정을 소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신건강 정책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행보들을 이어왔는데 전성균 의원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을까요? 정치적인 메시지보다는 가장 거부 반응이 없을 만한 일정을 소화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김건희 여사께서 그 여사 이상으로의 역할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러 활동을 보면서.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활동은 과연 적절한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과연 이런 활동이 정치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분명 대통령실도 인지하고 있을 텐데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사께서 앞으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은 없고 중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당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당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으신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여사께서 더 그 이상의 권한을 얻고 싶다면 다음 선거에 선출직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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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